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각자 자기 행실도로입니다. 오늘 성경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에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 즉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역량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에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의 상황은 아마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들은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해지다 보니 그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였고 그 불평, 불만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조상 탓으로 돌리며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냐라고 말하며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은 그들 자신을 포함한 그들 조상의 불손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었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애통하였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의 결과로 나라를 망했는데 그 범죄한 조상들은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다 라고 애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윤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조상 탓을 하면서 자신의 불평,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모금으려 그의 아들의 시가 시당하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책망한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아단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성량은 물려받았지만 각자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자평 백성에게 말하여 주기를 원했던 것은 바벨론의 포로 자평 현실은 비록 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포로 자평 이 사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들의 조상이 아닌 자신들의 그릇된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레미야의 사역은 유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레미야의 예언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직면한 이 상황은 그들의 조상 탓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그릇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자평 유다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도 전에 남 탓 조상 탓으로 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18장 17절에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제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조상의 제약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남 탓 초장 탓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울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나의 선택을 회개하면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나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나의 나댐으로 인하여 남 탓으로 돌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역량을 미치지 않도록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